.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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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랄 이게 아까 그때보다 골치 아프네 사람 진짜 어디야 안보여 어허 진짜 지겹다 얘 같은데 아까 스나 쏘다 내가 헤비블러드 빨리 누나 어 없어? 어 진짜 없네 어 레전드다 어 큰일났다 야 헤비블러드 어 썰렉으로 해야돼 너무 아깝다 이거하면 엄청 까는데 허허 씰 반절 썼어 허허 아 아 아 아 쓰발도 과출혈이야 앱니드 압미드 포킹 배드 제발 너 있지 너 있다고 말해줘 제발 그치 있지 없을리가 없지 어휴 죽다 살았네 그냥 이게 뭐야 이게 헉 헤모스테시다 너무 좋아 자자 밥 10 남았다고? 밥 먹으면 돼 팔은 급한거 아니라서 안 고쳐도 돼 앞에 사람인데 깜짝이야 근데 얘 아니거든 더있거든 저기 하나 있었단 말이야 개좋네 그냥 긁으니까 그냥 죽는데 애들 아 얘 또 있어? 아 아 치료하면 올텐데 에? 아 제발 오지마라 호우! 에고 아 오오 지겹다 햇빛 이썬? 아니 이게 뭐에요 아이고 아니 적당히 나야지 와 미치겠다 아니 7회 대체 어휴 어휴 나 진짜 정신나가겠네 진짜 와 이게 뭐야 어 뭐야 뚝배기가 좋은거네 어 AI2 이게 어디냐 내 캐릭터도 장하다 진짜 얘도 대단하다 아 일단 이거 뚝배기 챙겨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PMC 없을거 같으니까 갈아입을까요? 애들 스크스에 없나? 갓바는 굳이 안챙겨도 될거같은데? 오빠 군밤장수 모자 컷하고 뚝배기 이거 챙긴게 맞는데 갓바를 갈아입고 나가자고? 굳이? 아니 저거 가져, 저거 버리는 순간 아 이걸 지금 아머리그가 더 필요해서 저 사클 자리는 굳이 안챙겨도 될 듯 스킬 부족게 안챙겨도 되냐구요? 혹시 뭐 얼마 안하잖아요 뭐야 이거 AP타는 어 얘도 캡이 너무 많다 어? 야 뭐야 방탄대금 누클이야 어 근데 이거 어따 써? 프론트랑 백에다 쓰는건데 초고 초고불량 어 이거 킬라가빠에다 쓰는거 아냐? 어 잠깐만 그러면 이거 여기다 달릴 수 있다는건데? 폴리에 티내리면은 아 뭔데 모르겠다 이거 탁틱일 수... 아니 탁틱도 아니잖아 어? 죽삼에다가 한번 스켜볼까? 독택 지금 가져갈게 의미가 있나? 가져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독택? 뭐 이렇게 꽂자 그냥 담배도 버려 끼면 되겠다 한 30먹고 모신이야? 모신이 왜 가지고 있냐? 얘네들한테 총 쓸만한거 있었나? 어 나 쓸만한거 있으면 가져가고 하면 되겠다 샴푸? 어 샴푸... 초반에 필요 없잖아 없죠? 아니 개 레전드판이네 진짜 1,2,3,4,5 5킬했네요 PMC 일단 독택은 일부러 안먹었죠?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치료한 체력 총량 628 아니 PMC 캐릭터 체력이 400몇이었는데 465였나? 628? 어 미쳤네 그 다음에 또 뭐야 의약품 사용 횟수 2번 어 이건 뭐지? 좀 다르네? 그 다음에 골절 횟수 한번 타박상 횟수 3번 음료 섭취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사지 손실 횟수 10번 하하 아니 10번이나 사지가 손절됐어 어? 오지게 고쳤다고 맞냐고 이거 진짜 어? 아니 어떻게 살아나온거야 이런거 보면은 어? 피 얼마나 날렸지? 피 얼마나 날렸는지도 나올텐데 안나오나? 어디 1점 와 1.36 코카콜라 1리터 이상을 지금 틀렸다는 거네? 아니? 언니 그정도면 사람 그냥 죽는거 아닌? 뭐야 쟋 순식 에 다 일어난다 인 clients rites 자기소개 마찬가지 얘는 Tek 사람이 아 안죽어 개쓰레기야 아 개오버하다 진짜 와 프리프트 안 박을라 했는데 해야겠다 아 치즈네비동과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안죽는다 흐어 야 뭐야 얘 아니 미친 얘 야 얘는 무슨 벌써 무장이 아니 M4 무장이 세팅이 왜이러냐 얘 C 0끌한거 아니야 와 C 8화로야 심지어 8화로면은 지금 안좋은탄 아니거든요 엄청 좋은탄이거든요 3개 신기하네 엇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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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챙기고 한다고 하면은 안 돼 그렇다는거면 샷건을 범 때리는게 맞다 음 그러네 무전가? 다행퀴다 잡아야돼 쟤네 쟤네 잡아야돼요 아.. 아 써야댔 다행힐 시간이 끝이야 흐흐흐 오케이 됐다 4킬 없는거 같은데? 스캐브가 여기 있었다라는거는 없을 확률도 없거든요? 파밍옥 지금은 파밍에 맞아 어우 비싼거 많이 있다 엠포도 탄창은 보험 때리고 아니 뭐지 보험이 뭐지 아니지 탄만 빼고 저기하면 되겠는데 되겠는데 가방도 이제 보험 때려야죠 이것도 못 챙겨 어차피 우리 아까 네고도 많은거 그거 써야되서 어이구 얘도 올라치네 그러면은 주쿨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것도 내께 아니잖아 이대로 그냥 가져가는게 맞네 아 이제 리그 버립시다 버려도 될거 같네요 리그는 그러면은 이제 샷건도 보험 때리죠 아 보험도 아니다 버리고 이게 맞다 내가 얘가 FMJ라서 내가 아까 안죽었나봐 하지만 이게 있으니까 뭐 상관있나 아 이거 셋업계 중이야 아 이거 셋업계 중이야 나 진짜 이번판 산게 신기한데 어떻게 살았냐 밥이 없긴 한데 어쩔수 없죠 기울이기 느낌있다 아 얘도 내가 하러 하러온 퀘스트 하러왔네 여기서 아이템 챙겨야되거든요 너랑 이거 드롭스 받는거 개수가 정해져있냐구요? 어 한국깬거 주잖아요 아.. 어.. 오케이 게임수 둘 아 셋 컷 아 됐다 난명 지금 산타 잡은 것 같은데 느낌이 왜 빨간색 가방에 빨간색 모자를 끼고 있지? 아니고사야 지금 산타 아니고사야 말이 안되는데 아 그러네 산타 잡았네 얘 개 손해받겠는데? 와 우드 엄청 깎였겠다 또 있어? 오 오 오 오 저 오른쪽에 있는거 못먹겠는데 아예? 일단은 셋업은 끝냈네요 아 저기 저쪽에 있는거 어떻게 먹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먹다가 맞는거 아니야? 아 각 안나온다 혹시나 좀 갖고 들고하자 어 이제 우샹카 버려도 되지 않나? 끝났잖아 우리 셋업 한탄창이면 충분해 한탄창이면 충분해 어 없어 못먹겠다 나머지는 어? 리그도 바꿔도 되겠다 아예 끝난거 맞겠지? 어 준비 잘 끝났죠? 그러면은 이거 먹어도되요 넌 카라 이제 넌 카라 이제 사람있는데? 얘는 그냥 할수있고 뭐 음 좀 지자 오오!? 오오!? 와아 죽을 뻔 오!? 아니 한명 시 브이스키다 이걸 들고 있다고? 제가 가져가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돌아왔다 나의 VSK 다 보험 때리고 좀 하면 되겠네 바빠도 버리면 낼거 같은데 VSK 요번에 신규 총 우삼구탄 쓰는탄이라고요 무려 무려 총이라고요 이거 들고 싸움될 듯 나는? 없는거보다 안나가니까 어? USB있다 개꿀 아 이거 악스도 모닝은 괜찮은데? 뭔가 가져가기가 참 애매모하다 안 가져가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렇고 아 고양이가 두개네? 미쳤다 피플러그는 안 챙겨도 되고 아니 이것도 있네? 누구야? 아무리 하나 더? 세상 맞아 돈이 왜 이리 많은거냐고? 어? 아 하나짤? 하나인가? 아 못잡았다 어 두명인데? 어? 아 지금 프로피탈 꽂아야겠다 안되겠다 지금 프로피탈 꽂아야되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회복할텐데 애들 아 죽였다 아 죽였다 다리 나갔다 아예 아예 나갔어 어우씨 뭐야 야 밖에도 있는데? 야 밖에도 있는데? 이거 아 이거 어 따라오는데? 아 어그로 저쪽으로 끌렸네요 그럼 됐어요 레이시 모른다 지금 아 그래도 씨 셋업 깼다 뭐 하루 만에 뭐 셋업 깼으면은 뭐 됐지 뭐 근데 킬을 너무 야무지게 했어 아 근데 SP5가 막 그렇게 막 데미지가 좋은 편이 아니네? 아 데미지가 좋은게 아니라 갑바.. 관통격이 안좋긴 하네요 애들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었어 암튼 뭐 그래도 뭐 게임걸로 만족하면 돼 좋았습니다 자 탈출고도 눈앞에 있고 나중에 SP5나 좀 SPP나 좀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총을 쓰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비지쓰 아까 고맙니까 아 6 4 4 5 10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